여러분의 노후준비 얼마나 되셨나요? 올바른 퇴직금 활용과 함께 재무설계 교육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오늘도 저희를 풍성한 노후로 이끌어주실 분이죠. 박종진 전문가와 함께 할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재무설계사 박종진입니다. 오늘 말씀도 기대가 되는데 오늘의 주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유언장 작성법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상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당시 유언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인가요? 네, 그렇죠. 지난 방송에서 상속 절차가 일단은 유언상속 그리고 협의분할 법정상속의 순으로 진행이 된다고 배웠는데요. 시간이 부족해서 유언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유언장만 따로 떼어내서 유언장의 종류와 작성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 단순히 그냥 내가 유언장이야 라고 쓴 모든 글들이 다 인정을 받는 건 아니다 라고 하니까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유언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나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유언장을 법적 요건에 맞춰서 작성하지 않게 되면 유언장이 법적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돌아가신 분의 어떤 유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로 상속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의 각각의 종류마다 법적 요건을 잘 갖춰서 작성하셔야 만 합니다. 음, 유언장을 잘 작성해야 된다. 그럼 유언장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류도 다양하다고 들었는데 유언장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유언장은 국내에서 법상으로 인정받고 있는 형태가 다섯 가지예요. 첫째는 자필증서 유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녹음유언, 그리고 세 번째는 비밀증서 유언, 네 번째는 공정증서 유언, 다섯 번째는 구수증서 유언. 이렇게 다섯 가지가 현행법상으로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요? 네. 그중에서는 자필증서 유언이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는데 자필증서, 글로 쓴 유언장인가요? 그렇죠. 저희가 자필이라고 하면 스스로 자자에 필기하다에 대해 필자잖아요. 즉, 자기의 손글씨로 직접 쓴 유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의미에서 느끼시겠지만 본인이 직접 썼다는 것을 워드나 이런 것을 활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친필은 위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검증을 해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예전의 글씨랑 생전에, 살아생전에 써놨던 글씨랑 비교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손글씨로 써놓음으로 인해서 어떤 그 유언장의 효력을 좀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자필증서 유언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유언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언장 전체의 문장, 전문이라고 하는데 전문하고 언제 썼는지가 중요하겠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썼는지. 그리고 본인의 성명을 친필로, 자필로 작성을 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필로 쓰긴 하지만 그래도 날인을 하셔야 됩니다. 날인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작성을 하시다 보면 일부 문장에 대해서 좀 변경을 하고 싶으실 수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안 썼는데 중간에 삽입을 하고 싶으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빼고 싶다든지 변경하고 싶으신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의 경우에 만약에 삽입을 하시거나 삭제를 하시거나 변경을 하시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자서, 본인이 직접 쓰고 날인을 하셔야만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조금 꺼림직하시면 아예 전문 전체를 다시 작성을 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유언장, 자필증서 유언장의 경우에는 유언장의 검인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필증서를 이제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자필증서를 나중에 이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처음 발견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제 유언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이 이제 실현이 되는 거니까 돌아가신 시점 이후에 이제 그걸 발견했다라고 하면 지체 없이 이제 법원에 그 제출을 해서 이분이 쓴 자필 유언장이다 라는 부분을 좀 검인을 받으면 검인을 받는 과정을 유언장의 검인 과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이걸 썼다는 걸 본인은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원에 이분의 유언장인지 한번 확인해달라 어떤 그런 절차를 밟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필증서 유언 방식의 장단점이 있죠. 항상 모든 것들은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점의 경우에는 첫째는 유언장을 쓸 때 어떤 타인의 간섭을 받게 되면 좀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본인 혼자 쓰는 거기 때문에 타인의 전혀 관여를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냥 본인의 생각을 쭉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증인도 필요 없고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된다는 간편함의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언장을 내가 썼다는 사실 그리고 유언장의 내용 자체 두 가지 모두 다 유언장을 썼다는 사실과 유언장의 내용 두 가지 모두를 비밀로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점이 단점으로 연결되겠죠. 당연히. 유언을 했다는 사실이 지금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유언의 유무가 돌아가셨는데 유언장을 써놓으셨는데 그 유언장이 발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유언장대로 상속이 집행되지 않을 위험도 사실은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실되거나 써놨는데 이게 분실되거나 또는 누군가 최초 발견을 했는데 저희 막장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어? 아버지가 나한테 안 주고 내 이름 안 써 있고 또는 내 지분이 쪘고 그러면 그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쪽이라면 유언장을 없애버리던지 변조를 하던지 은닉하던지 숨기던지 없애버리던지 아니면 변조하던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이렇게 자필증서 유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필이라는 가장 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법적 요건들이 좀 다양한 것 같은데 이를 지키지 못해서 실제로 유언장을 적어놨지만 무효화된 경우도 많나요? 그런 경우들이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유언장에 120억 원 정도의 재산을 어떤 비대학에 기부를 하겠다라고 작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자필증서 유언의 여러 가지 요건 중에 날인을 꼭 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날인을 안 하신 거예요. 자필로 쓰시긴 했는데 그래서 법적 요건에 대해서 논란이 됐죠. 이분은 생전에 사회복지 사업을 활발하게 하셨던 분이라서 2003년 한 11월 정도에 사망을 하셨는데 유언장이 발견은 됐습니다. 발견은 됐고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0억 원 정도의 재산을 대학에 기부하겠다. 비대학에 기부하겠다. 그래서 본인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하고 금전신탁, 예금 전부를 다 비대학에 주겠다라고 써놓으신 거예요. 의원장에. 그런데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당연히 원래 친족이었던 자녀나 배우자분들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겠죠. 만약에 사전에 충분히 설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꼼꼼히 유언장을 검토해 봤는데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걸 법적으로 소송을 건 겁니다. 이 유언장은 무효임으로. 당연히 유언 상속이 부결이 되면 지난 방송에서 저희들이 배웠던 것처럼 협의분할이나 법정 상속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럼 법정 상속이든 협의분할이든 어차피 법정 상속인들끼리 나눠 갖게 되는 거니까 배우자하고 자녀들이 1순위가 될 거 아니에요. 공동 1순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120억 원의 자산에 대해서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서 가족들 입장에서는 소송을 건 거죠. 이 유언장은 무효니까 B대학에 갈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재산이라고 한 겁니다. 법원 입장에서도 판결 전에 1차 조정안을 제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무효인 게 맞지만 날인이 안 돼 있으니까 법정 여건을 갖추지 않았으니 무효인 게 맞지만 돌아가신 분의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이 맞고 그렇다면 그분의 취지는 120억 원의 자산은 비대학에 가는 게 맞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무효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분의 유지를 고려해서 좀 이렇게 분할해서 일부는 대학에 주고 일부는 유족들이 갖는 쪽으로 예를 들면 유류분정도 생각을 한 거죠. 법원에서는. 그게 오히려 돌아가신 분의 취지를 따르는 게 아니냐라고 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결국에 최종 법원의 최종 판결은 유족들에게 전부 상속하는 걸로 왜? 자필 유언장은 무효이기 때문에 법정 상속 협의분할 쪽으로 가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렇게 법적 요건을 다 따르지 못한 유언장의 경우에는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작성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언장이 무효가 되었던 안타까웠던 사례 그런데 들어보니까 유류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게 어떤 내용이죠? 지난 방송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방금 전에 사례에서 만약에 돌아가신 아버님 피상속인이 날인까지 잘했다. 그래서 유언장이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120억 원이 전체 재산인데 그걸 다 비대학에게 주겠다고 했다면 상속순위 1순위자인 배우자하고 자녀들은 본인들이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예외사항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법적 상속 지분의 2분의 1까지는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제가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 아무리 본인 재산이지만 그런 분란이 생길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만약에 제가 어떤 유언장을 써야 되는 입장이었다면 유류분은 고려해서 그냥 유류분 정도는 아무리 비대학을 다 주고 싶더라도 비대학도 소송에 말리면 좋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친족들에게 적당하게 유류분 침해되지 않게 나눠주는 걸로 하고 나머지 한 절반 정도만 비대학에 기부하는 방법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전체의 재산 120억을 진짜 비대학에 다 주고 싶었다면 가족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혹시 사망하게 되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에게 그럼 조금 서운함이 발생할 수 있는데 내가 이런 이런 취지로 하는 거니 유지를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녀들을 그리고 배우자분을 좀 설득을 해놔서 문제가 없도록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든지 두 가지의 어떤 대안을 세웠어야 충분히 문제가 없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이제 날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앞서 전문가님이 유언장의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해서 검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검인을 안 받은 유언장의 경우에도 완전 그냥 무효가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게 궁금하시겠죠. 당연히. 자필증 세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점이 타인에 관여 없이 유언을 했다는 사실 그 내용을 비밀로 하는 게 장점이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유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유무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자필증서 유언장을 처음에 맡겨놓을 수는 있어요. 내가 써놓고 내용은 비밀로 하는 상태에서 썼는데 너가 갖고 있다가 내가 사망하면 오픈을 해라. 뭐 이럴 수는 있겠죠. 드라마 같은 경우는 보통 변호사들이 나타나잖아요. 돌아가시고 나면 가족들 모이세요 해서 변호사가 다 모아놓고 돌아가신 분의 유지를 밟하겠습니다. 가족들 긴장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서랍 같은데 누구든 접근할 수 있는 데다가 둬서 누군가 돌아가신 분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통상 생전에 쓰시던 물품들을 정리하잖아요. 버릴 건 버리고 태울 건 태우고 좀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것들은 좀 남겨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발견될 수 있도록 자주 사용하시는 책상 서랍이라든지 뭐 이런 데 둘 수도 있는데 그걸 발견했을 때 이제 지체 없이 증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검인을 받도록 하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이제 문제는 원칙은 그런데 그러면 검인이나 개봉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유언장은 무효냐? 유효냐? 뭐 이런 논란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법원에서도 그런 판례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소송에 걸린 거죠. 왜냐하면 또 유언장의 내용이 나에게 불이익이 좀 되는 또는 유언 상속 지분이 좀 적은 사람은 불리한 경우 이거 왜 검인 절차 안 거쳤으니까 이 유언장은 무효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판례가 생겼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인 절차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유언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언증서에 대해서 법원의 검인이라는 것은 유언증서의 형식이나 태양, 법률용으로 태양이라고 그러는데 모양을 얘기합니다.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느냐, 모양. 그리고 유언의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하며 또한 보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검증 절차, 증거 보존 절차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검인 절차라는 게 검인을 받아야만 이 유언장이 유효하고 무효하고 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적법한 유언은 이러한 검인이나 개봉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거대로 집행이 돼도 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다만, 다만 이제 그렇게 한다선 치더라도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어떤 상속 지분이 적은 사람이나 손해를 보는 사람은 딴지를 걸 수 있겠죠. 문제 제기를 하죠. 딴지를 걸 수 있겠죠. 그런 문제는 있기 때문에 검인 개봉 절차가 유언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나 중간에 그런 불협화음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에는 적어도 발견이 되었을 때 바로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친 이후에 그거대로 집행하면 논란거리를 없앨 수는 있겠다. 그렇게 되면 가족 간의 화목이 깨지지 않겠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강조했던 게 가족의 화목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나중에 판결 가서 결론이 나면 그 판결대로 유효이든 무효이든 그거대로 집행이 되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다음 설과 추석 때 가족들이 다시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그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불협화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 의견으로는 아무래도 그 검인 절차를 좀 밟는 게 좋겠다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요건을 지켜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 녹음 유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자필 유언, 녹음 유언 이름에서부터 차이점이 느껴져요. 네.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녹음이라는 건 목소리를 녹음을 하는 거죠. 레코딩을 해서 그걸 가지고 유언장으로 대체를 하는데 이거 역시도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어떤 조건을 갖고 있냐면 아까는 자필로 썼지만 이번에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내가 어떤 식으로 상속을 진행하고 싶다라는 취지를 쭉 말로 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좀 서류를 정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취지를 말하고 본인의 이름 말하고 연월일을 말로 하고 그러니까 말로 한다뿐이지 사실 내용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녹음 유언의 경우에는 어떤 본인인지 아닌지를 녹음만 가지고는 사실 좀 불분명하잖아요.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이 한 명 이상이 꼭 필요해서 증인이 또 나와서 나는 증인 누구고 유언자가 지금 말한 거는 본인이 맞고 이런 취지를 얘기한 걸 내가 증인으로 선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또 같이 녹음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만 합니다. 최근 같으면 장단점이 있는데요. 녹음 유언의 경우에도 먼저 장점은 글씨를 쓸 수 없는 분 우리나라 같으면 문맥률이 낮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소수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 중에는 문맥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필 증소 유언은 글씨로 써야 되는데 글을 못 쓰시면 자필 증소 유언은 할 수 없지만 녹음은 말만 할 수 있으면 이제 녹음 유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과외적으로 유언장의 어떤 법적 효력 외에 어떤 장점으로는 돌아가신 분 목소리가 남잖아요. 그러면 기일마다 돌아올 때마다 한 번씩 들으면서 아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 목소리지 할아버지 목소리야 손자들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고 이런 어떤 가족 간의 어떤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이제 녹음 내용이 소멸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예전의 방식이라면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는 좀 늘어질 수도 있고 열을 받으면 아니면 부서질 수도 있고 그래서 훼손이 될 수 있는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보관을 소홀하게 했을 경우에 유언장이 훼손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녹음 유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은요. 무언가 녹음기로 녹음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영상 촬영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세대거든요. 스마트폰도 많이 보급되어 있고 카메라로도 개인적으로 많이 소지하고 계신데 녹음 대신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그럼 효력이 있나요?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녹음보다는 영상이 사실 더 좋은 유언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녹음 유언의 요건은 다 갖추셔야 돼요. 다만 형태를 녹음만 하는 게 아니라 영상과 소리를 같이 녹화를 하는 거죠. 녹화를 하는 거는 소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화면이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증인은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전문 얘기하고 날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구슬한 다음에 이름 얘기한 다음에 예를 들면 제가 피의 상속인이 돌아가실 분이고 옆에 정연 씨가 증인이라고 하면 제가 먼저 다 얘기를 한 다음에 화면을 돌려서 정연 씨가 나와서 지금 박종진 씨가 얘기한 유언장에 제가 증인입니다. 오늘 몇 년 몇 년 몇 년 몇 일 맞고 제가 증인으로 보장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증인도 같이 녹화가 돼야 됩니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영상으로도 촬영이 가능하지만 똑같이 녹음 유언처럼 지킬 건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세 번째 유언장의 종류로 비밀증서 유언이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뭔가 비밀스러운데 비밀이 꼭 들어가는 내용인가 봐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유언장의 내용을 비밀로 하겠다. 반대로 얘기하면 유언장의 유문은 공개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장의 존재도 비밀이고 내용도 비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밀증서 유언은 거꾸로 오히려 존재 자체는 오픈을 하고 내용만 비밀로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증서도 역시 방식을 지켜야 되는데요. 첫째는 이제 유언자가 본인의 성명을 기입을 해야 됩니다. 증서에.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자필이 아니어도 되지만 이름 자체는 하나는 꼭 반드시 본인이 적어야 되고요. 증인이 두 명 이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이제 자기가 유언장을 봉투에 든 상태에서 이제 제출을 하는 거죠. 증인들한테 내가 유언장 썼다. 알려주는 거야. 증인 너희들 증인해야 돼. 이렇게 주고 나면 그 봉투 있잖아요. 봉투의 표면에다가 껍데기 봉투에다가 제출한 날짜를 적고요. 이건 봉투에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언자하고 증인이 각각 본인의 이름과 서명을 하는 거죠. 세 명이 들어가겠죠. 본인하고 증인 두 명 이상. 뭐 두 명 이상은 괜찮습니다. 세 명도 되고 네 명도 되는데 최소 두 명은 갖춰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방식들을 좀 준수해서 작성을 해야만 비밀증서 유언방식도 유효가 된다. 꼭 알아 놓으시고요.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비밀증서 유언 조건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뭔가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가 된다고요. 그런데 무효인 줄 알았는데 자필증서 유언 조건으로 봤더니 조건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다행히 그분이 자필로 쓰고 안에 연월일도 쓰고 날인도 하고 본인 이름도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밀증서 유언 요건은 갖추지 못했더라도 자필증서 유언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효가 될 뻔한 유언 증서가 유효가 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네요. 그럼 비밀증서 유언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비밀증서 유언의 경우에도 장단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검인 절차가 있어요. 유언장이 발견되고 나왔을 때 검인 절차. 그러니까 유언봉투에 아까 기재된 날짜 있잖아요. 제출한 날짜. 증인들한테 내가 유언장 썼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내가 몇 월, 며칠 날 너희들한테 확인했다라는 그 날짜. 그 날짜를 기준으로 봤을 때 5일 이내에 내가 만약에 지금 정연 씨한테 비밀증서 유언을 써서 줬다면 거기에다가 며칠 날 유언장을 증인으로 해줘 라고 그 날짜 기준으로 했을 때 5일 이내에 검인을 받아놔야 됩니다. 검인은 누구한테 받느냐? 공증인. 보통 시내 돌아다니면서 보면 공증 이렇게 법무사 사무실이나 이렇게 써 있는 데들 있잖아요. 그런 사설 공증인한테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법원에 가서 서기한테 제출을 해서 그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고 어떤 형태든지 검인을 좀 받아 놓으셔야 되고요. 장단점을 물어보셨는데 장단점으로는요. 먼저 장점으로는 이름만 쓸 수 있으면 본인의 이름만 쓸 수 있으면 비밀증서 유언은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유언의 존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성이 보장이 되겠죠. 왜냐하면 자필증서 유언은 이 유언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 자체를 모르지만 이건 증인까지 있고 공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유언장에 있다는 건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확성 확실히 보장이 되겠죠. 반면에 그 유언의 내용 자체는 오픈을 하진 않았잖아요. 유언장을 썼다는 사실만 증인들하고 공증인에게 확인을 한 거지 내용 자체는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자필증서 유언이 조금 불안해. 혹시 안 알려지면 어떡하지? 은닉되거나 분실되면 어떡하지?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밀증서 유언을 쓰는 방법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점은 역시 증인과 공증인이 있지만 이것도 그 사람들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증인과 막장 드라마 형식으로 가서 증인들과 공증인들이 짜고 어떤 이해관계자랑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실이 되거나 은닉이 될 염려는 사실 아주 없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검인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좀 번거롭겠죠. 자필증서 유언은 그냥 내가 써놓고 넣어놓으면 되는데 특히나 유언장이라는 게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집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용을 바꿀 수 있거든요. 한 해가 지났는데 상황이 바뀌면 또 내용을 바꾸고 싶고 할 텐데 자필증서 유언 같으면 내가 써놓은 거 찾아다가 폐기해버리고 다시 작성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비밀증서 유언 방식을 썼다면 다시 또 증인 불러서 기존 거 폐기하고 공증까지 받아놨기 때문에 폐기하고 다시 또 증인하고 공증인 세워서 해야 되니까 좀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비밀증서 유언의 장단점까지 들어봤습니다. 유언장의 유무는 알 수 있지만 그 안에 내용은 또 비밀로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공정증서 유언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공정증서 방식? 어떤 방식이죠? 공정증서 방식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자기 유언의 취지를 말로 합니다. 말로 하면 공증인이 그걸 필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필기가 끝나고 나면 필기한 내용을 다시 읽습니다. 그래서 구수한 내용하고 본인이 필기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검증한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공정증서 유언도 법적인 요건을 갖추셔야 되고요. 꼭 지키셔야 되는 건 마찬가지로 증인이 2명 이상 증인을 굳이 2명 이상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1명이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2명 이상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에서 공증인이 있어야 되겠죠. 2명 이상의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돌아가실 분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분이 본인의 취지를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증인 중에서 1명이 그걸 필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필기가 끝나면 유언자 앞에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게 이런 내용인데 맞습니까? 라고 확인을 한 다음에 맞다라고 확인을 해주면 정확한 것이 승인이 되면 본인하고 유언자 본인하고 증인들이 또 각자 이름하고 서명하고 날인해서 공증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공정증서 유언 방식에 있어서는 논란거리가 되는 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를 한다 그래요. 말로 하는 걸 구수한다고 하는데 법률로는 법률용으로는 구수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것이 만약에 증인이 제3자에 의해서 미리 작성된 서면을 읽은 다음에 유언자가 그거 맞아 이렇게 한 게 유효하냐 무효하냐 원래는 유언자가 말을 하고 그걸 내용을 적어서 그거대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인정받은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3자가 유언자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걸 적은 다음에 그걸 거꾸로 유언자한테 읽어준 다음에 맞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유효하냐 무효하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무효가 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얘기한 걸 필기한 다음에 확인을 받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장단점이 있겠죠. 장점으로는 유언서 원본이 공증인에 의해서 필기하고 보관되니까 분실, 위조, 변조, 은닉 어렵겠죠. 사람이 하는 일에 완전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면서 안전한 방식으로 보통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일단 내용이 다 오픈되잖아요. 구수를 해야 되니까 그게 타인에게 누설되는 점이 단점이 될 거고요. 전체 상속금액의 0.15% 정도 이렇게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공증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 바꾸려면 번거롭겠죠. 비밀증서 요원처럼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공증인에 의해서 필기 그리고 보관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면서도 안전한 방식이긴 한데요. 하지만 요원의 내용이 타인에게 누설되기 쉽고 또 비용이 들어간다는 단점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원 방식인데요. 구수증서 요원이에요. 구수증서 요원은 무엇이죠? 아까 법률용으로 구수라는 게 말로 하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사유의 경우에만 구수증서 요원은 적법하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너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이분이 갑자기 쓰러졌다든지 질병으로 큰 사고를 당해서 누워 있는데 정상적으로 글씨를 쓰거나 다른 방법, 앞에 말씀드렸던 1, 2, 3, 4의 4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것도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는 좀 한정적인 방법입니다. 구수증서 요원 방법은. 그걸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요원자가 이거 마찬가지로 2명 이상 증인이 있어야 돼요. 2명 이상 증인 앞에서 이제 요원의 취지를 말로 합니다. 그러면 아까는 공정증서 요원 같은 경우에는 그 공증인이 필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증인 중에 한 명이 그 내용을 필기합니다. 요원자가 말로 구수를 하면 그걸 필기를 합니다. 필기를 한 다음에 그걸 낭독해서 요원자하고 증인들이 맞는지 내용, 취지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또 본인하고 요원자 본인하고 증인 두 명이 본인 이름, 서명, 날인을 해서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작성되는 요원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수증서 요원의 경우에는 또 논란거리가 된 게 예전의 개념이긴 한데 금치산자라고 해서 재산을 어떤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금, 금한다.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금한다 해서 금치산자라고 했었는데 금치산자가 만약에 구수증서에 의해서 요원을 했을 경우에 그게 유효하냐 무효하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의사능력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거든요.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만약에 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고요.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왔을 때 그 타이밍에 급하게 인정받을 수 있겠죠. 구수증서 요원이. 왜냐하면 그분의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니까 제대로 좀 정신이 돌아왔을 때 빨리 받아야 되니까 구수증서 요원이 일단 해당이 되고요. 그렇게 돌아왔을 때 잘 작성을 했다면 이제 요원서가 집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게 심신이 회복됐다는 걸 의사한테 요원서에다가 작성 서명을 해야 되냐 의사가 이 사람 정상적인 상태에서 요원장을 작성했습니다라고 반드시 의사가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 되냐 또 의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급박한 상황인데 의사가 옆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그게 없다고 해서 인정을 안 한다면 요원서의 취지에 좀 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 구수증서 요원도 좀 약식 방법이다 보니까 당연히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제출을 해서 검인 절차를 꼭 밟아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수증서의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이 역시도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요원이 유효한지, 무효한지 그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사례는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제3자에 의해서 미리 작성된 요원의 취지가 적혀있는 서면에 따라서 요원자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을 한 게 아니고 제3자가 본인의 취지였었다라고 하면서 적어 갖고 온 거를 증인이 요원자한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대로 읽는 거예요. 이거 맞으세요? 했을 때 요원자가 맞아 끄떡끄떡 했을 때 이게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논란이 됐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적법하지 않은데 하지만 만약에 공증인이 사전에 전달을 받았어요. 요원자로부터. 요원자의 취지예요. 요원자의 취지를 사전에 전달을 받아서 그 의사에 따라서 요원의 취지를 작성을 한 다음에 평소에 얘기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작성하진 않았더라도, 요원장을 작성하진 않았더라도 그 요원자가 평소에 일했다. 땅은 손자를 주고 싶고, 집은 아들을 주고 싶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그 서면에 따라서 유증 대상하고 수유자에 관해서 요원자에게 질문을 한 다음에 요원자가 OK를 한 경우에 그 경우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원자의 취지가 반영됐다라고 확인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요원의 취지를 진술한 것과 동일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인정이 된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판사에 따라서 약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취지는 뭐냐면 결국에는 유원자의 취지대로 반영이 됐느냐 이제 구수증서 유언일지라도 유원자의 취지가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검증을 해서 그래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면 인정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인정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하는 쪽으로 판결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수증서 유언방식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유원장은 없고 이분이 급박한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서 구수증서 유언밖에 할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가급적이면 앞서 소개해드렸던 1, 2, 3, 4의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여기까지 들으니까요. 드는 궁금증 하나가 앞서 증인이 계속 존재했다는 거죠. 그럼 증인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증인이라는 것은 그 유언장의 내용과 심지어는 유언장의 유무와 심지어는 그 내용까지도 어떤 유언방식에 따라서 내용까지도 듣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증인이 만약에 통상적으로는 이해관계자가 돼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본인이 들은 것과 다른 취지로 어떤 위조나 은닉과 변조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1차로는 증인은 이해관계자가 아니어야 돼요. 즉 상속인이 아니어야 됩니다. 또는 상속인과 이해관계가 좀 엮여있는 사람도 안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면 비밀증서유원, 녹음유원, 구수증서유원의 경우에 안 되는 것, 증인으로서 결격사유가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1차로는 미성년자, 아직은 미성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증인을 쓰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보는 거고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그리고 유언회의에서 이익을 받을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유증을 받거나 법정상속인이 되거나 가족이거나 이런 경우들 그리고 그 사람들, 이익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까지도 증인으로서는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혹시 그 사람들이 증인으로 서게 되면 그 증인의 법적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분이 빠질 경우에 증인 숫자가 부족하다. 그러면 유언장 자체도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정증서 방식에서도 증인이 필요했는데 이 경우에는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미성년자, 그 다음에 서명을 할 수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촉탁사항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촉탁사항에 관해서 대리인이거나 보조인이었던 사람, 공증인이나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배우자, 친족, 동고주, 동고가족, 법정 대리인 이렇게 쭉 있는데 결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외우신다기보다는 이해관계자인 사람, 이해관계자와 좀 가까운 사람까지는 증인으로 세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인을 숫자만 채우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증인을 잘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유언장이 문제없게 집행되도록 하려면 은닉, 변조, 위조되지 않으려면 진짜 평소에 이해관계도 없지만 정말 내 뜻을 그대로 취지를 그대로 집행해줄 사람을 찾으셔서 증인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증인이 되어서는 될 수는 없는 사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앞서 금치산자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 금치산자도 증인에 포함될 수 없는 건가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볼게요. 네. 금치산자라는 개념은 사실은 현행 민법에서는 개정이 되면서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예전에 많이 썼던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들고 왔는데 금치산자는 말 그대로 금, 금한다. 치산을. 재산을 어떤 치라는 건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재산을 다스린다는 건 나와 나의 이해관계인을 위해서 재산을 비용은 적게 쓰고 이익은 많이 취하려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맞는 방향인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그래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그 재산의 처분이나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막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이나 어떤 몸 상태가 허약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잘 결정. 자기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비용 같으면 더 싼 걸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어떤 이익 같은 건 더 큰 걸 취하려고 하는 게 정상적인데 그런 걸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만약에 그대로 두면 그 사람이 어떤 성인이 됐다고 해서 계약을 하고 막 그러다 보면 재산상에 가족 전체의 재산상에 손실이 커지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 사람은 금치산자로 판결을 해주세요. 법원에 신청을 해서 판결을 받아놓으면 그 사람이 혹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게 악용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살짝 꼬드겨서 본인의 이익을 취약해서 나한테 증여해줘.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금치산자라고 조금 비슷한데 다른 한정치산자라는 단어는 무엇이죠? 한정한다는 건 어디까지만 인정해줄게라는 뜻이잖아요. 한정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금치산자보다는 조금 나은 상태인 거죠. 하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로 어떤 큰 거래, 재산상의 큰 거래, 집을 거래한다든지 큰 금액의 주식을 거래한다든지 아니면 큰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기에는 이분도 아직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한정치산자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굳이 왜 한정치산자 판결을 받냐면 예를 들면 그냥 동네 슈퍼에 가서 라면도 살 수 있고 한데 그런 거래까지 다 막으면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 거래는 사실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남은 가족들이 그냥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분은 단순한 거래에 있어서는 이분이 한 행위에 대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인정이 되고 큰 계약권에 대해서 남은 가족들이 봤을 때 이건 뭔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금치산자랑 한정치산자 관련해서 법이 개정되면서 그럼 이제는 우리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어차피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개정된 민법의 취지는 뭐냐면 예전에는 한정치산자나 금치산 제도가 이제 발휘가 되면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게 되면 자동으로 직계 배우자나 직계 비속 그 사람들이 법정 후견인으로 자동으로 결정이 됐어요. 당연히 그게 일반적으로는 맞는데 문제는 요즘에 가족의 해체도 일어나고 있고 이혼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그 분,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로 판결을 받은 분에 대해서 애정도 없고 관심도 없고 보호해 주지도 않는데 재산만 노리고선 그냥 가족 간의 관계가 가장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후견인이 되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 재산을 써버릴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민법이 개정됐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년 후견인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2013년 7월에 이제 개정된 민법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한정치산 제도하고 금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 후견인 제도가 도입이 돼서 이제는 물론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하면 예전처럼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1차적으로 법정 후견인, 성년 후견인의 권리를 주는 거고요. 딱 봤는데 좀 이상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을 해서 이건 오히려 이분의 이익을 위해서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성년 후견인 권리를 주는 것보다 조금 그분들보다는 멀더라도 진짜로 이분을 위하는 분한테 또는 그런 분들이 아예 없으면 어떤 제3자를 통해서라도 사회복지기관이든 아니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세우는 그래서 그분이 성년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2018년 7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금치산과 한정치산 선고 효력은 상실되었다라는 점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를 정리해 드린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래도 오늘 주제는 유언장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법적 요건을 말씀드렸잖아요.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좌필증서유원. 둘째, 녹음유원. 셋째, 비밀증서유원. 네번째, 공정증서유원. 다섯 번째, 구수증서유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꼭 어느 것이 맞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취지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하시고 작성을 법적 요건에 꼭 맞춰서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다섯 번째, 구수증서유원은 논란의 여지가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뒤로 빼고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무엇보다 항상 유원장을 쓰시되 그 유원장의 취지가 법정 상속인들과 가까운 가족들에게 충분히 공유가 되어 있어서 유원장이 집행될 때 가족 내부적으로나 아니면 제3자 유증을 받는 어떤 학교기관 같은 그런 제3자와의 관계에서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법정 요건을 갖추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유원장 작성법 그리고 유원장의 종류에 대해서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해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